산골 마을의 한 과수원. 은빛이 도는 갈색 털의 긴 꼬리의 동물이 사과나무 밑에서 몸을 세우고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사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외래 야생동물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무리를 지어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해발 400m에 달하는 이곳 산골 마을의 과수원에서 미어캣이 발견됐습니다. 이 미어캣은 산책하던 주민을 따라 민가까지 내려오면서 포획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인근에 동물원도 없고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키우다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마다 버려진 뒤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300여 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 외래 야생동물보호시설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